아, 신희철 회장, 유배원 대표주의, 박수, 고맙습니다. 본인 물리장경, 상호, 프레저마, 고맙습니다. 예경 부회장, 임자영입니다. 본인 심사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스워, 심사위원장, 고맙습니다. 본인 유예인의 심사위원장, 고맙습니다. 고생만 사야를 소개해드립니다. 본인 상위의 사관을 받고 계십니다. 최우순 상위의 사관을 소개해드립니다. 본인 상위의 사관을 받고 계십니다. 정창식 상위의 사관을 소개해드립니다. 본인 이사미의 초초지의 회장을 받고 계십니다. 김성환 이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본인 국제심사위원장, 고맙습니다. 본인 국제심사위원장, 고맙습니다. 정영 이사미의 사관을 소개해드립니다. 정영 이사미의 사관을 소개해드립니다. 정영 이사미의 사관을 소개해드립니다. 본인 국제심사위원장, 고맙습니다. 본인 홍성복 신사위원장, 고맙습니다. 자 다소유타 아는 신사가 오셨는데 신사 관련해서 부탁드리고요 정신사님을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AKC 토크쇼를 위해 방문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AKC 신사이시고요 공유에서 아는 신사를 통해서 저명한 모습을 보여주신 신사님이십니다 AKC 신사님이시고 포함드류 20년 스포팅하운드 워킹 또 신사이시면서 AKC 장류관의 명령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소개합니다 This is K.N.C 신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한 박수만 시원합니다 자 저희는 이곳에 있는 신사님이시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용자격공장인 응시대를 위해서 권리 이탈리아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탈리아 이용규사일 때 AI-TR이 미국 설립자일수록 부위장입니다 오마에서 이용학교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유럽에 세트플리티 스페니아 프로드 시점의 분야에서 가수의 우승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도우시에서도 팔에킬에서도 EIS에까지도 수상을 하신 소개합니다 및 이하 신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한 박수로 받으시죠 감사합니다. 광주에게 비용한 건 김미영 원장님 소개합니다. 큐티에게 비용한 건 유태수 원장님 소개합니다. 안산 프로텔 비용한 건 이동현 원장님 소개합니다. 전주에게 비용한 건 박순주 원장님 소개합니다. 힘쓰에게 비용한 건 김남지 원장님 소개합니다. 아마존에게 비용한 건 한윤석 원장님 소개합니다. 부천 토탁재견 비용한 건 김띠철 원장님 소개합니다. 우리 프로페 대견 비용한 건 이은영 원장님 소개합니다. 오렌지에 대한 비용한 건 김미영 원장님 소개합니다. 패치파르나이스에 대한 비용한 건 백탄타 원장님 소개합니다. 인천 대견 영어 강민정 원장님 소개합니다. 인천 대견 영어 강민정 원장님 소개합니다. 인천 대견 영어 강민정 원장님 소개합니다. 이럴 때 많은 가르치주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강화하십시오.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로써 내일 김미영의 시청 시사연 소개는 관련된 관측을 마치고요. 이어서 오늘 신비철에 대해 대사가 있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 대견회가 중치 않은 제91회 크리밍 자격회와 경견대에 찬성이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강좌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인사를 할 것보다 간단하게 우리협회의 제 인상을 소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협회는 한국의 최초 1890년에 미협대회를 해창했고 일단은 7,000여행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외국백을 유지해 드리고 4,000여행까지 산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제화 시대로 가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중국과 아시아 탈퇴들과 함께 아시아 미혼 미협회는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IKA이라는 국제 미협회 심사 기원에서 우리가 감행을 했고 올해는 드디어 유럽에 승차 경영되겠습니다. IKA라고요. 그 위로 사백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그런 실력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국을 알려드립니다. 그런 기회를 다 적발될 때 여러분들이 이런 대회를 통해서 또 우리협회가 여러분들의 계량을 훈련하고 국제 대회로 이렇게 내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이어서 우리 지정병회 관원에서 미리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학원에서 시험을 봅니다만 지난해부터 약간의 공연에도 회로하겠다 해서 이렇게 사물원장인들의 지원으로 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상종의 발전을 드러내왔습니다. 또 이제 이 미협 분야보다도 저희는 헨드라가 최초로 했어요. 그래서 직업협회에 계시는 KKC 딸인 미국의 KKC의 헨드라 신사위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역시 한 25년 전에 한국에서 사문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미협회가 헨드라에 대해선 한 두자리에서 이 헨드라 부분도 이제 전부 어머니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탈리아에서 오셨는데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그 제모에 신경을 받은 그 심사위원님으로 미협정부가 또 올해 이탈리아에서 국제기용경연대가 있다가 시원달이 열렸고 그래서 이 두릅북은 물론이고 전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참여할 겁니다. 그때도 우리가 미용사물원장인과 사이에서 다시 한번 전세계에서 한 4명 정도 참여를 시킨 계획을 적으시기라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깍깍거리에서 알고 다른 실력을 한번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좋은 평가를 받으시기 바라면서 좀 기획을 하지마는 인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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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나라에 다시 한번 제가 사랑하는 한국에 같이 초청대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이 나라의 음식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 나라의 상황도 여기에 진행되는 상황들을 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일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여기서 좋은 쇼를 위해서 초청대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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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경우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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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대振주는 사회 관련 pointer 제가 한국으로 처음 방문을 했는데 이번에 세미나에서 한국에 관해서 많은 방문을 받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한국에 의혹적인 처절을 해주셔서 KCC에게 넉넉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개현되었고 많은 행복을 바라보고 있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은 UAPC 인터내셔를 보신 월드리트 버치와 스페셜 스페셜 쇼의 이영자 경험장에 관련된 출툰자 신사위원 대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출툰자 신사위원 대표의 선서 출툰자 신사위원 대표의 선서 출툰자 신사위원 대표의 선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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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aked out. Thank you. 이 점 이용하셔서 감자 위생버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용작용 동전 관련해서 방송을 시 변종들을 스케줄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도구시에 출전하시는 출신자 여러분들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본 행사 시작합니다. 박수 박수 라면 잘 먹으면 돼요. 빨리 서야 길이 안 서. 포커스가 이쪽으로 가지만 안 들어가요. 안 나오니까요. 감사합니다. 박수 자, 지금